자, 여러분 거기 진정 명의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시계는 628페이지 7번 환매등기인데, 환매등기가 자, 언제까지는 33회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 6회 때 나오고, 32회, 33회 최근 들어서 이제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험문제에 나오는 뭐예요? 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어디에는 등기할 때 신청서에는 환매라고 하는 것은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는 거예요. 재매매는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지는 않습니다. 성지는 같지만, 도로 사는 거하고 도로 사는 게 같지만. 그러면, 자, 시험문제에 등장할 때 답으로 등장했던 게 그거예요. 자, 일단 필요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 신청서라고 하는, 이 신청서에 반드시 쓸 내용이, 이게 바로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 필요적 사항은, 환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니까, 매매대금, 매매비용이에요. 매매대금이라든가, 이 매매비용은 뭐예요? 어디에, 등기인청서에 반드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등기부에도 뭐예요? 등기부에도, 이 환매등기하게 되면, 1번, 소유권무정 등기 갑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여기다 2-1번에서 환매튜약 등기하게 되면, 이 환매튜약 등기, 이 내용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 있죠? 환매대금과 한매비용을 꼭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게. 그런데, 예컨대, 환매기간 있죠? 환매기간. 이 환매기간은, 존속기간 기간, 이 기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니까, 무슨 단어가?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쓰고, 약정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안 뜨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자, 환매기간은 뭐예요? 환매기간은 어디에, 등기부에 안 써도 되니까, 환매기간은 뭐예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환매기간에 뭐가 있다면, 약정이 있으면 어디에도 쓰고, 신청서에도 쓰고 등기부에 기록되죠? 환매기간의 약정은 무슨 사항이다? 등기사항이다. 이게 중요하다. 최근에 계속 문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깨우쳐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환매등기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3자한테 대항하려고 했던 특약하고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환매특약등기, 특약약정은 뭐예요? 부기등기 대항력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서는 별개니까, 이렇게 동시에 하니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 하는데, 신청서는 따로따로 내니까, 하나는 주등기하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실행은 뭐예요? 자, 거기, 환매등기하고 매매 이전등기 아래 언제나 부기등기하니까, 이전등기 아래 부기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은 남한테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해요. 그 다음에, 환매권의 말소등기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 환매권자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 만약에, 환매등기가 됐는데, 제3자한테 이전등기가 됐다 하게 되면, 이게 이 환매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4번, 도로 사오죠? 이전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가 앞으로 사오죠? 이게 공동시청이에요. 왜? 이전등기할 때 신상수, 신청, 아, 신, 신, 신탁, 상, 상소, 수용, 그 신상수가 아니라면 공동이니까, 얘가 환리자죠? 의무자는 뭐예요? 병, 왜? 당이 뭐예요? 특약등기는, 특약약정은 부기등기, 제3자한테 대항이니까, 제3자가 의무자다. 제3자한테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3자가 의무자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환매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환매등기는 뭐예요? 필요소였죠? 이걸 등기간이 뭐라고? 언제나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2-1번, 환매에 뭐라고? 말소등기를 합니다. 언제나 직권, 환매권의 행사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직권 말소한다. 물론, 환매권의 해제라든가, 기간이 경과됐죠? 그래서, 환매기간이 5년이 지나갔으면, 의뢰한 사람이 왜 5년 이내에 안 해가냐?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말소해달라. 공동말소다. 자, 넘기세요. 자, 629페이지, 신탁등기입니다. 자, 별표하시고, 신탁등기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그 환매등기는 있죠? 특히, 그 3번에 환매등기 절차 있죠? 시험문제 나왔던 거, 절차. 32회 때 절차 나왔던 거. 그 다음에, 33회 때는 뭐예요? 환매등기는 이전등기 이후에 환매등기 한다. 틀리니까, 거기 앞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청특집과 신청절차 있죠? 그 2번, 3번은 별표해 놓고, 그 내용만 좀 정리하는데, 왜 그 밑에 거는 어디 나오냐면, 각계전투 모양으로,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뭐예요? 말소등기 할 때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문제 나온 거라도 확인을 해둡니다. 자, 신탁등기 있고, 별표하시고, 신탁등기는 뭐예요? 신탁등기는 일단 첫 번째, 신탁등기 보게 되면, 요새는 담보 신탁이 나와갖고, 옛날에는 건축업자들이 땅만 있고, 건물이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뭐예요? 건물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은행에 돈 빌린 것보다, 신탁회사 저기해갖고, 신탁회사 갖고, 자, 뭐예요? 어디에서? 신탁회사에서 뭐예요? 자, 뭘 받아갖고, 뭐예요? 신탁회사에서 가갖고, 이제, 자, 자기가 땅 갖고 있다, 사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 수익자인 은행에 가서, 수익증권 가져가서, 가져가서, 이제, 신탁회사가 발급한 수익증권 가져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그, 자,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빌리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탁등기 할 때,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신탁회사를 억구한 신탁등기 건물은, 나중에 뭐예요?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자, 특히 뭐예요? 월세, 월세 저기 할 때, 월세나 전세월세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뭐예요? 임차인들이, 그 수익, 은행의 수익, 수익자 은행한테 있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자, 주택임수차법상의 저당권자한테, 저당권자한테 뭐예요? 자, 최우선 변제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 지금 뭐예요? 이 신탁등기는, 갑구의 수익권위원 등기 할 때 신탁등기 해놓기 때문에, 그 신탁원부 내용에, 자, 수익자 은행을 뭐예요? 자, 은행이, 제, 그, 뭐예요? 임차인한테 뭐예요? 임차인한테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뭐예요? 그런 최우선 변제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공부 다시 하시고, 신탁등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 누가,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아, 누구한테 조합장 선출해 놓고, 이전등기 하죠? 원인을 뭐라고? 신탁등기. 자, 누구한테, 조합장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처분 들어가게 되면, 건물을 철개해 버리잖아요? 뭐만 남아요? 토지만 남죠? 이 토지등기부에 이렇게 신탁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그 다음에 신탁원부. 자, 212로, 여기에 철해져 있다. 왜? 신탁등기 할 때는, 원부를 등기관이 직권 작성하니까, 신탁원부 내용에는, 위탁자, 수익자, 뭐예요? 수익자의, 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목적, 신탁 뭐예요? 신탁, 마수차, 신탁 뭐예요? 마수상이라든가 있죠? 그런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랍니다. 그런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등기는 첫 번째, 일단 뭐하고, 소유권 등기. 물론 요새는 뭐예요? 설정등기, 담보신탁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전등기, 플러스 무섄등기를. 신탁등기를 동시합니다. 동시. 동시하고, 동시하되, 동시하고. 그 다음에, 일괄, 하나의, 일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의 뭐예요? 하나 신청서에, 신청서에, 일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일괄, 신청하니까, 순위번호도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에, 두 개의 등기를 같이 하니까, 별개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뭐 한다고?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뭐 한다고?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탁자가, 그 신탁에 관련 등기를 안 하면, 자, 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대의가 있는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의는 있는데, 이럴 때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신청한다는 뭐예요? 신청 규정에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아니게 예외가. 무슨 예외가 있는데, 꼭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같이 안 하고, 이전 등기 이후에, 신탁 등기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만 그렇다고? 대의로 등기할 때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점을 이해해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629페이지에 신탁 나오고, 절차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한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이다.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대의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뭐로 할 때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뭐예요? 대의할 때는, 신탁 등기 신청할 경우에, 동시인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뭐예요? 꼭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다. 예외가 있다. 그런 얘기죠? 동시인청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남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의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수탁자가 수인이면, 이렇게 수탁자가 수인이면 뭐라고? 합의로 관리합니다. 뭐로 관리한다고? 합의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밑에, 신탁원부 비재산 밑에 있죠? 이렇게 써있죠?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에 의해서 신탁등기 할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작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 재산을 뭐예요? 관리하죠? 관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자, 쉽게 토지나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의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하나의 신청서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뭐예요? 신탁원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탁원부는 뭐예요? 각각 다르게 있죠?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별개의 신탁원부를 작성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항상 하나의 순위 번호예요? 별개 아닙니다. 자, 환매등기는 이전등기와, 밑에 부기등기하지만, 신탁은 하나의 순위 번호하니까, 만약에 별개의 순위 번호한다면, 틀리고, 마찬가지예요. 630페지도,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에 대한 등기에, 그래서 항상 하나의 순위 번호예요. 자, 6번에 거기, 신탁변경등기 나오죠? 신탁변경에서, 시험제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변경하면, 법원이 신탁변경수탁자 해외의 재판, 법원이 재판했으니까, 자,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는, 법원이 재판했으면, 법원이 촉탁이에요, 등기소에.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법원이 재판했으니까, 촉탁한다지, 만약에 뭐예요? 자, 수탁자가 신청한다, 말도 안 되는 게요. 그 다음에, 두번째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이전 등기, 여러 명의 수탁자 중 하나의 임무중리에 관한 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앞에 써 있으니까,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직권으로 변경등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촉탁이나 직권에 대한 변경등기를 제외한 것은, 자, 신청하지만, 시험문제 뭐예요? 그런 촉탁과, 직권에 대한 변경등기 제외한, 이렇게 뭐예요? 이건 금방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대부분 머릿속에 뭐라고, 앞에 뭐가 나오면, 법원이 뭐예요? 법원이 재판했을 때는, 촉탁이라고 생각하고,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직권으로 변경등기 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시험문제 답입니다. 자, 신탁말소등기는 항상 뭐라고? 자, 거기, 두 번째, 수탁자의 고위재산 된 뜻등기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누가, 갑이란 사람이, 이 의리란 수탁자한테, 신탁재산을 맡겨놓고, 자, 거기 뭐예요? 신탁재산의 관리비용이라든가, 이걸 수년 동안 내지 않는 바람에, 자, 당연히, 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위재산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 재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위재산이란 말을 왜 쓰냐면, 자, 신탁재산하고 구별하려고 고위재산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 요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2등기 아래, 여기다 3번, 하나의 순위번호를 쓰고, 자,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고위재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행선을 굽고, 그 다음에 행선을 굽고, 그럼 이제,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무슨 등기예요? 신탁을 뭐예요? 말소시킵니다. 이걸 항상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지금까지, 33회 동안 있죠? 우리가 34회니까, 33회 동안, 신탁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부기등기하는 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기 나오면 틀리고, 항상 뭐로 한다고? 주등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자, 주등기로 하고, 수탁자의 고위재산을 뜯던 게, 주등기 동그라미 치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632페이지 보시면, 공유지본에 대한 공유물 분할하고, 합의관계 얘기에 나오죠? 자, 이거는 뭐예요? 민법에도 시험에 나왔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공유자들이 있으면, 공유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왜? 왕따놓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열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자,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유지분의 이전 및 공유물 분할인데, 공유지분의 이전은, 자,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을 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경우 등기관인의 공유물 분할 약종이 있을 때는, 약종이 있으면 약종을 기재하죠? 그러면, 공유자의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할 때는, 등기복종은 갑 지분 전부 이전을 써요. 그런데, 일부 지분할 때는, 갑 지분의, 그 중 일부 얼마를 이전한다, 쓰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갑 지분의 2분의 1 중 일부, 4분의 1을 이전한다, 이렇게, 갑 지분의 1부 뭐예요? 4분의 1, 그 2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게요. 그러니까, 자, 우리 4분의 3, 4분의 3 지분 중, 일부인 뭐예요? 2분의 1을 지분한다, 그래서, 그 가로 읽은 2분이 아니라, 이 4분의 3의 반은, 뭐예요? 8분의 3이, 그런 식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부지 공유지 분할 등에서, 먼저 분할조차를 밟은 후, 자, 거기 토지대장이 분할해서, 분할 원인이라는 이전 얘기하죠? 항상 뭐라고? 자, 이게 공동으로, 각자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예요? 판결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판결받았으니까, 단독으로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나오죠? 약정 나오면, 약정 공유자 공동의, 약정 공유자 공동, 그 밑에도 뭐예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공유자 공동, 자, 그 다음에 지분포기도 공동, 해당불에서, 만약에 공유자가 나왔는데,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약정 공유자 나오면, 무조건 공동을 한다. 판결로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판결은 뭐라고? 그건 단독 단독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지만, 공유물 그냥 분할이라고 써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공유자들이 공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합의 관계를 해서 중요한 것은, 합의는 합의 지분을 절대 안 써요. 뭘 안 쓴다고? 합의는 합의 지분을 절대 안 씁니다. 합의는 등기부상에 지분이 없어요. 민법상 지분이 있지. 자, 그래서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죠? 잔존 합의자는 그 단독 소유로 합의자명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예요? 합의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죠? 그러면, 등기부상엔 지분이 없지만, 민법상 합의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자, 합의자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돌아가신 분의 자식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분을, 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합의자를 한 사람으로, 단독 합의자로 변경 안 하면 처분을 못해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 앞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한 사람 앞으로. 자, 합의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용의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용의 물건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객체입니다. 객체에 대해서 용의 물건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등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용의 물건은 특히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예요? 중국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그래서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 신청할 때, 필요적 사항 있죠? 필요적. 네, 필요적 사항과.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미적 사항이 있어요. 이미적 사항이 있다. 자,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필요적 사항, 이미적 사항입니다. 필요적 사항은 지상권 등기할 때 목적이 뭐냐? 남의 땅을 뭐예요?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공작물이나 수목이냐, 그건 민법에서 배우는 사항이고, 목적을 반드시 써야 돼요. 설정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뭐할 수 있고, 전부일 수 있고, 일부라면 뭐예요? 일부라면 당연히, 지속도 도면을 그래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적 사항은 뭐예요? 지상권은 존속기간. 최장기간은 없어요. 최장기간은, 자, 30년, 15년, 5년입니다. 그럼 이미적 사항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자, 당연히 뭐예요? 신청서에, 신청서에 뭐예요?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해야 된다요. 근데 이미적 사항은, 자, 존속기간은 기록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록해야 한다고, 기록하면 등기 사항이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무슨 단어가 없으니까, 약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신청서에 써야 되고, 신청서에 써야 되면, 등기부에 써야 되니까, 그건 등기 사항이다. 그 다음에, 지료지부시기, 그러니까 지료하고 지부시기에는, 이 지급시기는 뭐예요? 이미적 사항이죠? 약정이 들어가면, 이게 다 약정이 들어가면 뭐예요? 신청서에 쓰니까, 등기 사항이다. 그렇게 따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즘 등기 사항이다,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보기, 632페이지에, 신청정보내용, 목적과 범위, 동그라미 치고,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일부일 때는 도면 된다고 그랬고, 등기 원인의 존속기관, 지료지급시, 약정이 있다면,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뭐예요? 등기 사항이,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주시겠어요. 밑에, 최상기관 없고, 최단기관이 있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관은 뭐로 가능하다? 불확정기관도 가능하니까, 철탑 존속기관 한다는 뭐예요? 그 약정계약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관은, 확정기관은, 확정기관으로, 말도 안 돼요. 불확정기관이에요. 전부 전부 도면 내라 그랬고, 구분지상권 있죠? 그래요. 구분지상권. 상하, 어디에, 토지 위에, 자, 토지 위에 뭐예요? 이 위 공간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의 옥상 공간이나, 땅 지하 공간 있죠? 예컨대, 자, 지표면상에서 뭐예요? 15에서 30m 사이에, 자, 누가, 서울특별시가, 부산시가,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구분지상권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딱 거기, 구분지상권 한 번 나왔는데요. 22대 나오는 게 뭐예요? 절대 어디에는, 공유 지분에는, 구분지상권을 뭐예요?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일반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을 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을 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뭐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지하권 얘기하게 되면, 유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역지는 유역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가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유역지의 소유권자 값, 승역지의 소유권자 의라고,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에서 등기하는데, 일단, 이 지하권은, 지하권을 잊어낸 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하권은 뭐예요? 유역지의 소유권의, 종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잊어낸 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역지의 뭐예요?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자, 그 다음에, 지하권은 이전 등기도 안 되지만, 따로 독립해서, 승역지 소유권과 독립해서 뭐예요? 다른 권리, 예권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다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권 등기할 때, 무슨 목적으로, 인수냐, 감방이냐, 통행이냐, 무슨 목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에 설정 등기할 때는, 유역지 표시, 유역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역지가 지역권 등기할 때는, 자, 승역지 표시, 그래서, 자, 얼지, 지역권 등기를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표시, 유역지 표시하고, 직권 등기할 때는 뭐예요? 자, 승역지 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합니다. 승역지 표시,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예요?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민법에, 물을 하천에서 끌어들이는데, 인수지역권, 가용으로 60% 이용하고, 자, 농사용으로 40% 주겠다는, 이 특이하게 따르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설정 등기 있죠? 지역권, 이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고, 승역지 있죠? 승역지 등기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승역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하게 되면, 1번, 지역권 무슨 등기하게 되면,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역권은, 자, 남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해,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를 안 씁니다.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권리자를 써요. 근데, 자, 이 지역권은 뭐예요? 권리자를 쓰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 요역지 등기 외에는, 1번 뭐라고, 직권으로 뭐예요? 요역지가 뭐라고, 지역권이다라고 등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정 등기는 어떠하는 거라고, 승역지, 의미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632페이지에, 자, 지역권에서 필요적, 요역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 범위. 일부일 땐 도면 내고, 이미정은 등기 원인에, 당사정은 특약대로 하고, 자, 일부일 땐 도면 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633페이지 등기 실행, 설정 등기는 어떠한다고, 승역지 등기 기록에,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 해요. 물론, 요역지 등기 기록 중 의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 부세에서 뭐예요? 요역지가 지역권이다, 직권을 한다는 거죠. 이 경우,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뭐예요? 승역지 표시를 당연히 하고, 전세권 얘기죠? 전세금과 전전세금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권 얘기하면, 돈이 중요하죠? 전세금, 전세금과, 전전세 있으면 전전세금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설정 목적이 없다, 전세권은. 왜? 땅하고 전세권 계약하면, 토지가 그 목적이고, 건물하고 전세권 계약하면, 건물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인 범위라고 얘기해요. 그냥 범위라고 써도 돼요. 범위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일부일 때는, 건물일 때는 건축도면, 토지일 때는 뭐예요? 지독도 첨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하면, 거기에 보다시피, 필요적 사항, 전세금과 전전세금, 목적 범위, 목적인 범위, 그러니까 설정 목적이 아니라, 설정 목적이 없다, 그랬죠?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 이렇게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몇 년이고, 10년, 최장기간은 1년이죠?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건물만이 되니까, 토지는 10년을 넘지 못해요. 위약금과 배상금, 전세금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다보재용금지, 그러니까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뭐예요? 등기 사항이고, 등기부의 임의적 사항으로서,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 사항이다. 그 다음에, 천부정보는, 일부일 때 돈 몇 날 하고, 부동산이 지금 3월에 대고 안 쓰지만, 5개일 때는 뭐예요? 공동존세목록을 등기간이 작성한다. 그런데, 거기 3번에 보시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돈을 이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중공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전 등기에는 항상, 존속기간이 끝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만료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즉, 전세권이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만료 전에는 할 수 없고, 만료 후회해야 돼요. 만료 후회해야 된다니까요.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 후회해야 된다니까요. 소멸 후회하든가, 만료 후회하든가, 만료 후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변경 등기 나오죠? 전세권의 변경 등기 나와요. 변경 등기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당권도 마찬가지지만, 증액과 감액이 있을 때, 이 감액을 빼놓고는, 항상 뭐예요? 이 증액할 때, 동그라미 보이죠? 인감 유명이에요. 동그라미 인감 유명. 동그라미 우자. 소유자예요. 우자, 소유자. 동그라미 인감 유명. 그러니까, 한마디는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자 값이죠? 1번에서, 전세권 등기 하죠? 전세금이 뭐예요? 전세금이 1억 2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범위는, 전부예요. 그 다음에, 전수기간은, 예컨대 만약에, 자, 2년이다. 뭐 1년이다. 건물 1년. 전세권자의 의리죠? 갑과 의리 만나서, 누가, 이 갑이, 우리한테, 전세금을 증가하자, 1억 5천, 이 의리 갑한테, 3천을 더 줬죠? 그럼 얘는, 나중에 돌려줄더니, 3천만이 더 있어야죠? 1억 5천 됐죠? 그럼 불이기죠? 그럼 얘가 의무자예요. 왜? 얘가 고쳐달라고. 남들이 오해한다. 1억 2천이라고. 빨리 얼마 고쳐달라고. 1-1번. 1회의 전세권의 무슨 능기? 병영기. 얼마예요 이거? 1억 5천을 고치죠? 그럼 얘가 홀리자고, 얘가 무지. 항상, 증여할 때는, 의무자니까, 의무자가 뭘 해야 돼요? 소유권자가 임금이자니까, 인간료를 내야 되겠죠?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합니다. 감액은 안 돼요. 왜? 자, 누가, 갑이 전세금을, 2천을 돌려서, 그래서 1억이 되죠? 갑이 요구예요. 내가 너한테 2천을 돌려줬는데, 아직도 왜 1억 2천이냐? 고쳐달라. 갑이 걸리자니까, 증액과 감액할 때, 항상 감액만 소유권자가, 감액할 때만 소유권자가 의무지, 나머지 뭐, 증액이라든가, 우리가 어디, 저당권의 채무자 변경한다든가, 다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그래서 증액, 소유권자가 의무자, 감액, 소유권자가 걸리자니까. 그래서 거기, 자, 63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전세권의 변경계에서, 권리자는 전세권자고, 의무자가 설정자고, 소유자다니까요. 그래서 증액하게 되면,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의무자가 소유자, 소유자가 뭐예요? 설정자예요. 왜? 우리가 담보를 은행에 설정한다고 했죠? 부동산을 담보를 설정해 주는 사람, 설정하는 게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 저당권자라고 얘기하지. 감액은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634페이지 보시면, 거기, 전세권에 맞추던 게 특징하게 되면, 의무자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소재에 불명돼서, 행방돼서 됐으면, 공시채구에서 재권 판결을 받아요. 재권 판결을 받으니까,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담돌할 수 있어요. 용의 물건 별피하시고, 일부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가능하나? 중복은 할 수 없고, 지분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농지는 전세권 대상이 아니죠? 농지의 지상권하고, 지상권하고 뭐는 가능해요? 저당권 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권에 대해서, 이 용의 물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작년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이 전세권 등기할 때, 특정층 있죠? 이 특정층, 이 3층짜리 중에, 이 특정층 전부에 대해서, 특정층 전부를 쓴다면, 이때는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다. 그게 판례적으로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사항, 일단 객체가 일단 중요하니까, 객체가 일단 중요하니까, 객체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 쓸 때 항상 뭐라고, 이 임의적 사항은, 약정 있으면 신청서에 쓰고, 신청서에 쓰면 등기부에 기록하니까, 존석기간에 약정이 있다면, 지료 지급식에 약정이 있다면, 등기사항이다. 그걸 먼저 이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정리를 좀 해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은 항상 뭐예요? 후, 만료 후, 소멸 후, 후에 하는 겁니다. 전해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여기, 전세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라고, 저당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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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